네 이렇게 시즌 그리팅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번 저희 시즌 그리팅 컨셉이 어바웃 타임으로 모닝 컨셉인데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 혼자였을 때 자지만 캐러드였으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애프터눈 콘셉트이에요 오후에 따뜻한 방에 굉장히 좋은 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사진과 영상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트 콘셉트 촬영 마셨는데요 나이트 버전인 만큼 아주 편안한 공간에서 나이트를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 시즌을 통해서 행복함을 조금 느끼셨으면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할게요 시즌 그리팅으로 우리 캐럿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이번 시즌 그리팅이 이전과는 다른 준비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해를 추억할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다는 게 또 매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이 정말 잘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새해도 시작할 수 있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늘 옆에 있는 존재 되시면 좋겠습니다 베랏들 도와요 사랑합니다